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그치? 장난 아니지? 아이고 어디 나왔었구나 와 너무 예쁘다 야 난리 났지 난리 났지 근데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? 사진 찍어야 돼 야 찍어 찍어 담아 지영아 거울샷 담아 지영아 거울샷 담아 아니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다 장난 아니지? 내가 인스타 보고 찾아왔는데 하이라서 알 테니까 편하게 나와야 무조건 아 너무 좋은데? 너무 예쁘다 그치 예쁘지? 야 여기 셀카 맛집이거든? 무조건이다 무조건이야 아 매워 어 어어어 지영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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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왜 이렇게 아 이쁘 울래 껨고 공격 멋지다 사실 땡큐 근데 한 번 더 다 배가 왔는데 그라면? 어? 잠시만요. 하얀 감칠하거든? 아, 퀸스티키 몇 사이를 물어보실 것 같은데? 간장 일단 서러움을 가려고 주신 이니까? 아이, 힌트가 들어가는가 봐! 이거 이거 해야 돼.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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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준비해드리고요. 요리는 요리 3개예요. 아 진짜? 요리는 세상에 훨씬 더해지세요. 아맞아맞아. 인생을 할 수 있다. 인생은 인생은 인생이 인생이 인생을 가진 인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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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얼룩더라가지고 네? 이거 얼룩더라가지고 왜요? 아니, 그거 안 채웠어. 아... 응 뭐야 이러면 흰치는 아예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?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예쁘다 난 한 입 먹어야겠다 야 나 이거 많이 줬지? 이거 먹고 안 될 거 같은데? 네 이거 좀 올려? 아니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유 윗 굴러 닦아요 아유 윗 굴러 닦아요 아니 내가 지금 앞에 찰떡굴러 닦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짜증나 왜 이만 말해 아니 짜증나 왜 이만 말해 나 짜증나 왜 이만 말해 야 너무 이쁘다 야 너무 이쁘다 야 사진 찍자 야 야 지현아 너무 이뻐 어떡해? 야 야 찍어줄게 어머 웃어 웃어 야 야 너 지금 약간 과즙이 팡팡해 팡팡 오 아 아 형 너무 잘만다 아 형 너무 잘만다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이쁘다 너 원래 안 짜증나 아니야? 네 아 아 아 아 아 나는 집에 가서 날래 나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볼 것 같아 아니 아니에요 언니 지금 화면에 덜 바를 것 같아 언니 그게 아니라 여기 얼룩져 있는 부분만 살짝 세제를 해가지고 자비쳐요 지금 이렇게 가면 돼 나 어쩔 수 없냐 진짜 왜 사람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아니 뭐 고춧가루 껴치 아니 뭐 야 나 아무것도 안 먹고 고춧가루 카페 나 아무것도 안 먹고 고춧가루 카페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팔려 아 아 아 왜 그래 사랑은 빨리 갔다와요 빨리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 나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아이 응 나 음 음 음 음 음 음 야, 환절기야? 환절기야 뭐야? 아니, 그거야. 그거 내가 꼬픈 거라니까 언니가 그걸 왜 해요? 아니, 잠깐 줘봐. 그걸 왜 넣어요? 내가 요즘 휴지 난매한다고 지영 언니가 하도 오라 해가지고. 흰무가 안 나왔나? 주문하신 음식들이 있고요. 별나튀김이나 미트칠리크라인 서비스로 좀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잘 먹는다. 진짜 맛있어. 진짜? 누구야? 뭐지?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하러 나. 왜? 흘러니까 줄까. 와우, 진짜 맛있어! 이제 먹어봐요. 진짜 탑승인데? 여기 살구! 폴리너마이트! 이거 먹어봐야 돼. 폴리너마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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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너마이트 쓰면 돼. 아니면 F U L에 아이 먹어야 돼. 폴리너마이트인데? 폴리너마이트인데? 폴리너마이트가 오는 게 없어가지고 폴리너마이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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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떤 걸 좋아할까요? 벅더핑은 어디가지? 여의도 갈까요? 한 Din 알지? 한 Din? 티팅을 왜 해요? 엉덩이를 왜 해요?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야? 너 엉덩이를 언제 안 했어? 엉덩이를 많이 했잖아. 엉덩이 춤추라고 했잖아. 뭐 춤추라고 언제 네가? 가서 매달려 있는 거 내가 몇 번을 가는데 왜? 왜 저런 거야? 다음에 어디 별빵 갈까 그러면? 네. 다음에 어디 별빵 갈까 그러면? 이번 주에? 구디 아니면 저기? 어? 아니. 애들이 내일 홍대하시고 회식하자는데? 왜 암매한데 저는. 안 돼? 네. 아니면은 끝나고 와. 너 뭐 약속 있는 거지 지금? 술 먹고 와. 우리가 좀 늦게까지 오잖아. 술 먹고 와. 우리가 좀 늦게까지 오잖아. 걱정하지 마. 그냥 끝나고 넘어오면 돼. 자꾸 홍대니까는 넘어와. 어? 야. 애들이 거기 강남에서 먹자는데? 강남 강남이 핫플이라고? 강남이 핫플이라고? 강남같이 또 강남이 또 약간 새꺼지 박근히지도 않았어? 새꺼지 박근히지도 않았어? 새꺼지 박근히지도 않았어? 재밌게 놀고 가세요. 재밌게 놀고 있을게. 나 넘어와. 보자ibil next. 성취하고 아가씨 홍대를 보세요 야 호민 씨는 요즘에 성취에 꽂혔어? 뭐 호민 씨에 성취 간 적이 없는데? 그래? 그럼 또 친구가 있나 보다, 인스타그램 봤나 보다, 홈페이서 보지? 성수 옷 잘 입는 사람이 짱 많잖아. 그러면 우리 새롭게 9천에서 놀까? 좋죠. 지하 언니도 동네에 가깝고. 그래, 9천에서. 9천 좀. 자, 오케이. 나 9천으로 할게. 악사를 읽어보고 강릉 갔다 올까? 거기 강릉 카페거리 있잖아. 강릉 남자 되게 잘생겼잖아. 강릉에 거기, 알지? 세끈이 빡빡이 들어가는 거 같아. 한 번 봐. 아니, 씨. 세연 씨. 아니. 닦독. 내가 한 번 더 사진 찍는 거야. 아니면 거기 라온. 아, 이거 graduate. 야, 이 accountability. 나와, 알지. 핸드폰 교육에. 아니, 얘기 안 돼. 나랑 카톡 교육 같이. 어...? 현이랑 해요? 아, 왜, 왜? 아, 왜? 아니.. 6시 점프 지원이 안 돼 진짜 지원이 eternal 오마 잇 abe oma Mountain pole 마음에 들면 제 번호 써도 되는데 어머나 기분이 너무 많이 Daddy 이게 진짜 인식이야 활기, 잠시만 벗어라 어머 세상에 야 이거 지금 보지 마 아 잠깐만 나가면서 와 나가면서 손잡아 맞아? 나가면서 손잡아 일단 끄자 일단 끄자 야 진짜야? 야 진짜 진짜 아니 한번만 해봐 한번만 해봐 아니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해봐 어? 야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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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번호잖아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당기게 찐콩 찐콩 콩콩